안녕하세요 한치원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바로 기계식 키보드인데요.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키보드는 칼 스위치 청축으로 인하여 소리에 경쾌감이 있고 또 스텝 스컬처 2로 인하여 이렇게 손목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빅키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어서 생활방수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실베미늄으로 돌아오는 중 하늘을 터뜨린 장면을 구입하여 빅키 스타일이 되어있습니다. LED는 다양한 모드가 있어 사용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녹색으로 되어 있어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키보드를 사용해본 결과 장시간 동안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?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